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기는 하죠. 하지만 세상에 어느 누가 한밤중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숲속을 헤맬 줄 알았겠어요. 어서 오십시오. 여긴 못 보던 카페인데 여긴 자정의 문을 열어서 해가 뜨면 문을 닫습니다. 사라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. 야! 안태형! 누구세요? 진짜 나 몰라? 다른 손님하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. 저 올해 스물다섯 살인데요. 지금이 2020... 2016년이요. 지금 저한테는. 여기 대체 뭐야? 여기에는 여러 시간의 사람들이 있대요. 네가 6년 어린 태형님 맞다. 이거지? 또 만나게 될 거야?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뭘? 그쪽 말대로면 6년 후에 제가 결혼식 날 사라졌다는 거잖아요. 나라도 용서 안 될 것 같은데. 걔가 이제 누군지 잘 모르겠어.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게 된대요. 대체 왜? 어디로 사라졌을까? 그쪽으로 가질 수 있다를까? 우리 일어로 가만히 가질 수 있다를까? 오늘은 거 enters 장치. 네 인식을 포기할 수 있대요. 진짜... 네, 그쪽으로 가질 수 있을까? 이거가 정말 인식을 못했다고 아래요. 그쪽으로 가질 수 있을까? 이게 뭔지 아내지지.